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LS머티리얼즈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살짝 만칠테련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자 21이평선에 걸리는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낙폭이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도 급락하면서 아직 시장이 다 낙폭을 회복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뉴욕 증시는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낙폭의 절반 정도밖에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이 좀 많이 밀려서 끝났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포인트가 빠졌죠. 현재 시간이 여러분 아침 새벽 5시 7분입니다. 영상 일찍 찍는 이유가 어제 또 장이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유가는 급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종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침에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미리 영상을 아침에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도 확인하시라고 미리 영상 찍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S머티리얼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얘기 좀 해보고요. 시황이 좀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나고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AI 버블론입니다. AI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블랙엘 결함이 생기면서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이것도 악재가 됐죠. 그리고 AI 수익 모델 아직 뚜렷한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적 배에 너무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제도가 됐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폭이 클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엔케리 트레이드 이게 주범이죠 수급에. 그동안 엔하가 쌌기 때문에 빌려서 해치펀드나 큰손들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엔하 가치가 올라가면서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담보부족 사태. 그래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AI 주식을 많이 팔죠. 실제로 엔하랑 그정한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만큼 AI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오늘 협상안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동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충족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실적 잠정 실적이 28일에 나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 실적. 이거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추석 끝나고 결과가 나오겠죠. 어느 정도 내릴 건지 금리를. 세 번째 10월 중순에 나오게 될 3, 4분기 기업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수치를 확인해 봐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르스 머티리얼즈 최근에 시장 때부터 의향을 많이 받아서 14,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가에서 최고가 대비해서 한 80% 가까이 내려왔는데 제가 한 달쯤 전에 19,000원 이만한 언저리 있을 때 엘르스 머티리얼즈에 대한 가격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가에서 70%에서 80% 정도 하락하게 되면 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고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술적 분석하면서. 차트 보시면 좀 험악합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고점이 5만 1,500원입니다. 작년에 찍었던 가격이죠. 내리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여기 2만 3,000원대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깨버렸어요. 1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IPO 종목입니다. IPO 종목은 최고가 대비해서 이거 확실하게 알아주십시오.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바닥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5만 1,500원이잖아요.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이 정도에서 진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암울한 얘기긴 한데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꼭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만 9,000원이면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빠지는데 무슨 맨날 바닥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주가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거기서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만 4,000원대 완벽하게 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원 정도 더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제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약간 3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깨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3만원대를 못 들었을까 1만 4,000원대 왜 지지가 될까 이런 부분들 1만 4,000원대는 그러면 최고가 대비해서 80% 빠진 가격이라고 봤을 때 3만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호 폰대 블록들이 나올 때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얘네들의 매도한 최하단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이 가격 위에서부터 계속 매도를 한 거죠. 자 저기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쇼커버 중인데 이게 스키즈로 바뀌게 됩니다. 가격 분문하고 그냥 사는 거죠.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를 보시면 작년 이맘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호재로 나온 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2023년 2,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액분하기 전이니까 70에서 80만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슬슬 쇼커버를 시작해요. 이러다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으니까 커버가 스키즈로 바뀝니다. 시장가로 그냥 사는 거죠. 물량 채우려고 그래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스키즈가 끝날까 다시 폭락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주가가 변동성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누가 지금 물건을 받아가고 물량을 받아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외국인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안 오르죠. 외국인들이 여러분 매매하는 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저 밑에 주문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구간 매수 살짝 올리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사죠. 마지막 단계에서 주가 급등 나오겠죠. 지금은 저가 단계입니다. 왜?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누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리고 블록들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밑으로 물량을 받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사모펀드의 블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받아가는 해치 펀드도 1단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수 단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지겠죠. 자 LS 모티리얼즈 여러분 그리고 그 지분 관계를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LS 전선이 지분을 갖고 있고 43% KVR 투자라는 곳은 9.35% 갖고 있습니다.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자 KVR 투자는 K스톤 파트너스라는 자 K스톤 파트너스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에 갖고 있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LS 모티리얼즈 이전에 투자했다가 남은 물량이에요. 6월부터 올 6월부터 보호의 수가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물량들을 블록딜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온 거죠.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LS 모티리얼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근데 전력 관련 얘기가 나옵니다. 전력망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전혀 반영이 안 됐을까. 자 올해 LS 그룹 주시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LS 일렉트릭 LS 마린 솔루션 LS 전선 이런 종목들 왜 올랐을까요? 2029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AI 때문에 그래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너무 많이 목숨습니다. 이게 인프라를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못 간 게 LS 머티리얼즈인데 LS 머티리얼즈 전력 이슈가 있다는 거 이거 언젠가는 수급이 안정되면 주가에 반영이 되면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외에 충전 이슈가 있죠. 자 리튬형 커페스트를 통해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부분 자 그리고 북미 유로 매출이 많다는 부분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충전 시장은 400조가 넘는 시장이고 자 북미 유로 매출이 많다는 거는 IRA의 수혜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전 시장 자 400조짜리 시장입니다. 테슬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리튬형 커페스트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LS 머티리얼즈 두 번째 자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익 중에 70%가 북미 유럽입니다. 그러면 한국보다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부터 IRA가 시행된다면 중국이 공급망에서 빠지게 됩니다. 전기차 공급망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겠죠? 자 북미의 공장 있거나 매출이 있는 한국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전기차 피카도르의 LS 잉크 상장 자 LS 잉크 LS 그룹의 충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열사 상장을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충전 이슈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LS 머티리얼즈도 리튬형 커페스트때문에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또 전력 이슈가 나왔죠.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울트라 커페스트 관련해서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기술인데 울트라 커페스트를 활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부해 준 시스템 전력 이슈입니다.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됐는데 결국에는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AI 전력 공급 SOFC 위 블루메니지 직공급 강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연료 에너지 대원 전력 공급 대안으로 연료 전지가 떠오르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3만 원대에서 부딪혔죠.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예수 물량 자 나머지 물량 처리해야 됩니다. 상장 초기에 팔았으면 5천억이나 버는 건데 절반밖에 못 벌었어요. 그죠? 나머지 물량 블록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호 예수 물량 나올 때 뭐가 나왔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대규모 공매도가 나왔어요. 블록 딜을 하면은 물량 조절은 되는데 어쨌든 수급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악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 딜이 들어와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충전 이슈가 있죠. 꽤 큰 시장입니다. 400도짜리 시장 리튬형 커페스트 통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LS 이 링크 상장 일정이 나와서 만약에 급등한다?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LS 모티럴을 충전 이슈로 세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이것도 전력 이슈고 네 번째 연료 전지 이거는 AI 전력 공급 대안 관련 이슈입니다. 두 개다. 그죠? 반영이 잘 안 됐죠. 다섯 번째 역시 수급은 안 좋습니다. 블록 딜로 나올 사모 펀드 물량 공매도 세력 해치 펀드는 1단계 정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LS 머티럴즈가 여러분 9월 말 10월 초쯤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자 울트라 커페스터 전력망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일정하게 유지하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미국에서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 투자도 예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큰 일정입니다. 10월 달에 나올 일정 울트라 커페스터에 대한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 일정 시장에만해 오픈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VI 걸리고 바로 급등입니다. 여러분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제가 이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3158 857 여기로 LS로 보내주시면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G일정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니까 미리 자 일정 알아두시고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간회의 세력회의입니다. 여기서는 정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간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른 3만원대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 80% 빠진 14,000원 과연 여기서 이 위로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뚫면 숏 커버가 아니고 스키즈가 나오면서 급등할 가능성 상당히 크고요. 밑으로 뚫리게 되면 해치펀드들 로스컷이 나올 겁니다. 손절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자 그리고 일정을 확인해 보면 28일 엔비디아 잠정 실적 나오고 제일 중요한 9월 17, 18일날 금리 결정이 됩니다. FOMC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3, 4분기 기업 실적 그 다음에 개별 이슈가 있죠. 10월 초에 나오게 될 제너럴 일렉트릭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슈가 아니고 수급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산모펀드의 블록딜 전략 출구 전략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 이 9.35% 지분 그러면 공매도 세력대로 전략도 정해질 거고 해치펀드의 매매 전략도 정해질 겁니다. 자 관련한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울트라 커페스터 시장 분석 리튬형 커페스터 시장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부분에 자 케이스톤 파트너스의 출구 전략과 출구 전략 관련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갖고 있는 워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까지 아주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자료입니다. 3158에 8575 LS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3158, 8575 LSR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적 분석 출구 전략 자료 요약 그 다음에 구간별 대응 전략 그리고 펀드에 들어가 있는 급등 예상 종목 워닝 서프라이즈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S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람방이고 매매 신호 드리는 방인데 무료방입니다. 사칭한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 3158 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LS 머트리얼즈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람방이고요. 자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LS 머트리얼즈 급락을 했었고 자 지지가 되느냐 시장이 어제께도 급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전략자료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전략자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LSR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매매 신호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LS라 보내시면 G일정 COS 이 일정 제가 문자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름 무료 서비스는 3158에 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의 특별한 자료들 LS 머트리얼즈 자 대응 전략 자료 특히 이번에 출구 전략 구간별 대응 전략 꼭 확인하시고요. 급등 예상 종목과 어닝 서프라이즈 꼭 필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 무료방이고 사치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실시간 대응 방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지수가 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때 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에서 자 판 세력은 누굴까요? 누가 가장 주식을 많이 팔았을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기간 외우기 아니고 AI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제가 PB 생활할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AI 트레이딩 지금은요 뭐라 그러냐면 고빈도 매매 하이 프리퀸시 트레이딩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을 냅니다. 이때 주문이 이렇게 나가요. 한꺼번에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PB 할 때보다 전체 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 AI하고 싸우는 거예요. AI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1,000분의 1초 단위로 여러분 주문 낼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했을 때 아니면 반대로 급등할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알고리즘 관련 매매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응하기 편하게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개요 분석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규모별로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활굴한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까지 하나 이거 받아 두시면 급등 급락 나올 때 굉장히 여러분 매매하기 편할 겁니다. 알고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에 알고리즘 매매 생소하시지만 요즘 이게 대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있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5번의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은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리포트 알고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LS 머티렐드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나 바로 이겁니다. 앙데리 코스탈렌의 계산책론 제가 요즘에 이걸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딱 맞다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자가 오는데 자 경제 주식장입니다. 이게 종목의 실적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 얘가 주가입니다. 너무 멀리 간 겁니다. 특히 AI 섹터 기대감 때문에 반려견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되돌아갑니다. 지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모든 섹터에서 주가는 여러분 항상 아시겠지만 실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시차를 두고서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가겠죠.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급하게 갔던 주가가 주인 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앞서 나갑니다. 그때까지는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하고 당연히 변동성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종목 자료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자 지난번처럼 시장이 급나게 나왔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죠? 알고 리포트 알고리즘 리포트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